6명에서 10명 미만 잡으로 싹 다 묶어가지고 한번 탐방을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? 어떤 BJ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10명에서 10명 사이 들어가지? 그냥 죄다 이렇게 했냐 진짜로 보여줄게요 지금 10명이거든? 죄다 그냥 다 이렇게 했냐 석형님 들어와줘요? 어 형님 여기서 존재한 거든요 일단 먼저 이거 한 게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 석형님의 옛날부터 팬이자 저희 이제 첫.. 어.. 제가 급식 시절에서 급식 시절 때 항상 사이버 친구였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소개입니다 아 진짜 미안하다 아 근데 못보고 있어 진짜로 리액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지금 너 형 방송 보고 있어? 리액션이라는 거는 이 새끼야 춤은 당연히 잘 쳐야 되는 거고 기본 옵션으로다가 이 얼굴이 돼야 돼 얼굴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.. 너.. 너 나한테 왜 오라고 그랬냐? 자 일단은 시청자는 10명 보고 있네요 10명 아 나 리액션 없는데 어떡해? 너 왜 오라고 그랬는데? 갑작스러워 풍먹튀야 지금? 리액션 보여줘 리액션 니 지금 별풍선 100명 하고 컸다 핫따? 여자다 이거냐? 네.. 아 그만 웃고 빨리 해라고 빨리 나가게 잠깐만요 아 빨리 하라고 어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야 시청자 빠진단 말이야 빨리 빨리 해 안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? 잠깐만 여기 뭐야? 자 일본인이라고 그러거든 얘들아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별풍선 부터 쏠게 리액션 리액션 어? 어? 또 또 기원님이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두 고사에 마세요 아 아리가두 고사에 마세요 사주 좀 보러 가겠습니다 내가 사주가 별로 안 좋거든 훈남.. 엄청 훈남이세요 사장님이 아 사장님이 아니라 일단은 별풍선 100개를 쏘고 별풍선 100개 쏘는데 안 보이네 지오디님 100개 감사합니다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1,991.. 아 생년월일 말씀 말하래 야 여기 보면은 지오디님 사주풀이 100개야 1,991년 2월 18일 양녘입니다 어우 진짜? 네이버로 본다고? 아 네이버 아 인터넷 사주풀이를 아니 아 아 이제 풀어주시는구나 아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오디님 사주 볼게요 겨울에 태어난 흑이 되겠어요 지오디님 지오디야 턱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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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태어난 흑이 되겠어요 턱형님은 좀 소극적이고 네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중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은근히 비밀이 많고 실속을 잘 챙기는 분이고 의심도 많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요 지오 턱형님 하느일이 뭐죠 턱형님 하느일이요? 턱형님 하느일이 뭐예요? 저 아프리카 BJ 이기형 가수 데뷔도 했고요 유튜브도 합니다 아 그래요? 아 지오디님 우리 한 시간 특집을 해보죠 한 시간 특집이 오백... 오백 개거든요? 오우 장사하실 줄 아시네 에누리 가능한가요? 네 그러면 삼백 개 이백 개만 더 쏘고 삼백 아 삼백 개는 여캠한테 쏴야 되세요 이백 개만요? 그래요 이백 개만 에 지오디님 이백 개 고맙고요 아 지오디 아니고 턱형이요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돼 혼자 하는 일을 잘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돈복 여자복 다 좋아요 아 여자복이요? 저 결혼했는데요 형님 그래서... 에 여자복도 좋고 아... 아... 아 실수 어 싸르기를 때리세요 예정 만만하신 거예요 지금? 동인하지 어떤 춤추는까? 아 춤 말고 춤 말고 춤 춤 춤은 아 춤은 춤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삑형이다 아 어스 유명해? 유명한 사람 없소? 장기 없나요? 춤 말고 장기 자랑? 장기 자랑? 아 장기 아이가 장기가 아니라 장기 영어로 장기 말고 그 자기 내 트워킹 내 듣기야 트워킹 트워킹? 에헤 이게 말라고 트워킹 보기 싫어 진짜 이거 전형적인 아프리카죠 이거 정말 안좋아요 아니 난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토킹할라 그랬는데 바로 일어나서 방빙 흔들라 그러네 ㅌ ㅌ ㅇ은 또 뭔데? 턱형 우리 턱형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갓턱형님 감사합니다 매니저 좀요 싫어요 우리는 열흘 들어와야 매니저가 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턱형업이라고? 진짜 턱형이야? 내 방송을? 예예예 아 일단은 왜냐면 이 새끼야 그냥 온거야 이 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깝치지 않고 일단 매니저 드릴게요 게이방송에 왜 왔어요? 저 어때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나이는 22살이요 이 새끼가 28살이야 형 28살이야 반말했지 아까? 원래 반말하는데? 아 그래? 너 잘생겼다? 아 행분도 잘생겼잖아요 은가성 보여드릴까요? 아 존나 역겹네 하면서 나갔을거 같은데 진짜 아니다 절대로 일어나지마 알겠어? 너 이것만 해 야 여캠이야 여캠 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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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어 왔어 에이 에이 아프라 오우 에이 와우 에이 에이 리액션 보자 소고기 200g과 턱형 고맙다 이다즈가 흐릴냐 돌림박 주세요 형님 돌리판 두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돌리고 돌리고 에이 에이 아 좋아 이거 돌려 돌려 에이 뱅을 돌려 여러분은 자 콩나물 콩나물이 나왔구요 또 한번 과연 오케이 어 뭐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나물이랑 아 또 콩나물 두 번 나와 왜 또 오늘 콩나물이 나와 그러면은 우리 턱형 오빠 어 콩나물 한번 콩나물 한번 가도 될거에요? 콩나물 오빠 아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아 오빠 아 그러지마 나 그럼 콩나물 오빠한테 보여줄게 오빠 콩나물 팔아줘 알았지? 콩나물 갈게 오빠 아 야 잠깐만 이거 레전드다 잠깐 문상 이메트 렛츠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문상 보낸다 오케이? 좋아요는 눌렀지? 사랑한다 어? 저구만! 아 그쪽 어디서 배웠어? 어? 아 그거 내가 가져가도 되나? 제가 봤을 때 2주 안에 뜹니다 당신! 저는요 방송 오전에는 군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밤에는 요렇게 여캠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여캠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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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터키언니 감사합니다. 복된 2019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터키언니! 아 고생하십시오 충성! 가자 계속 가자! 내꺼야! 부장님 혼자 계신데? 어! 백개 쏠가 열렬됐어! 아 걔 적는가요? 어? 어? 미친? 미친? 어? 지금 내 당황스러운 표정표요? 턱이 좀 나왔다? 저기요 형님! 아 형님이 아니고 리액션 없나요? 얘 그 개 아냐 그! 아 그 아이 이름이 까먹는데 야 매니저 줘봐! 어쩌다가 이렇게 역변했냐? 아 역변했냐고요? 아 제가 좀 많이 먹고 이렇게 좀 성장 좀 했습니다. 아 턱부! 야야야 너 턱부 아니야 턱부! 어? 아 턱부 맞습니다. 네. 행님들! 행님들 있나요? 행님들! 저! 저요 내 사람입니다. 진거 보여드릴까요? 10대에서 진거거든요? 14세면 만 13세잖아요 한국중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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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13세잖아요 한국중학교입니다 만 14세 이상이 이상이 방송 가능하다고요 한국중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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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주세요 운영자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운영자님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운영자님 보고 계시다면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titles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아 표정을 알아? Americans 눈 똑바로 보세요 같이 같이 강REY 예아 마이 브라더 struggled 개인 송이가 이상한 소리를 어ún 막상 어, 방해 너무 좋아. 또 있어? 오, 야 너 많이 컸다. 제 리액션은 이거 막고라는 거라서 아, 리액션은 막고지. 그렇지 리액션을 막고라는 거지. 대박! 아, 너무 재밌어요? 아 감사합니다 어 수위 조절하면서 방송 계속해봐 진짜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방송 계속해봐 알겠습니다